내년 가을부터 대전 도심 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가 줄어들 전망입니다. 대전시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은행나무 앞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. 우선 내년부터 버스정류장과 도시철도역 주변, 횡단보도 등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 앞나무 500번을 수나무로 교체할 계획입니다. 한편 현재 대전 시내에 식재된 가로수 13만 9천 번 가운데 은행나무는 전체의 27%인 3만 8천여 번에 달하고 있습니다.